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2층 전문상담실에서 법률관련 문제 무료상담이 이뤄집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 서울 북부지부와 연계해 지역 주민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 후 해당 일에 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